아.. 다리아파 뭐야 이제 잘 보이지 이제 수 다 깼다 이제 수 다 깼어 아까 그 배터리 때문에 그런가 봐 이게 지금 괜찮고 아 이제 진짜 다 깼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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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 비틀거린게 아니지 비틀거린게 아니라 다 깼어 다 깼어 다 깼어 다 깼어 졸리긴 하라 코타 코타 사줄게 지금 이제 다들 성인 애들이 많겠구나 다들 집에는 거의 다 와가고 다 어른이 됐구나 나도 진짜 요즘 내 나이가 믿기지가 않아 정말 나는 똑같은 거 같아 항상 그니까 내가 진짜 내 나이가 진짜 믿기지가 않는다 아 근데 군대를 17년에 갔다 오길 잘한 거 같아 정말 고 1때 봤었어 처음 봤을 때 고 1때는 몇 살이야 나이가 중요합니까 젊게 살면 되는 거지 23살 부럽다 23살 좋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대신 이게 진짜 나이가 조금 약간 한 사람씩 먹을수록 먹을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해야 돼 건강관리를 건강관리를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Zheng 제가 챙겨 먹어야지 내가 요즘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맨날 술 먹고 있었어 이거 지금 이거? 등부 등부 다들 언제 살게요? 언제 살 거예요? 나 이제 지금 거의 다 와가 우리 집에 가서 한 조금만 라이브 하다가 그냥 씻고 자야겠다 오케이 집에 가서 한 조금만 있다가 집에 가서 저는 간단하게 맥주 한잔 먹고 자야겠다 냉장고? 사실 공개할 게 없어 지금은 그냥 지금 아마 소주 두 병에 너무 아저씨 같나? 아저씨지 맥주 있을걸? 맥주 있고 그리고 반찬들 몇 개 있고 형? 친구들 만나고 근데 요즘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구 이게 좋더라구 밤에 진짜 이게 딱 샤워하고 나서 엄마가 보내준 반찬들과 함께 캔맥주를 딱 까면은 이게 좋더라구 이게 좋더라구 예전엔 그냥 뭔가 몰랐는데 요즘 유일한 약간 약간 낙이 돼버렸어 집에 가면 너무 너무 좋아 안주는 반찬 기가 막히더라구 술 먹방 그냥 내가 오늘 우리 집을 잠깐 공개를 하지 그래요? 반찬에 맥주는 아저씨인가? 선생님 오셨네요 우리 집이 내가 지금 아직 집을 많이 못 꾸몄어 뭐 아저씨지 뭐 집을 많이 못 꾸며서 거의 다 와가서 집이 지금 깔끔하지 집을 좀 더 꾸미고 싶은데 내가 아직 못 꾸몄어 성구의 집입니다 여러분 잠시만 우선 조명을 켜주고 애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상한거 없겠지? 지금 안 끊겨요? 끊겨 안 끊겨? 끊겨? 아 끊긴다고? 끊겨 안 끊겨 지금은 잠시만요 잠시만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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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끊겨 안 끊겨? 중요해 굉장히 중요해 지금 끊겨 지금 끊기는거야 뭐야? 마이 기타 기타도 있고 여기가 안 끊기나? 잠깐만 에어컨을 틀고 에어컨을 틀고